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두 줄 요약 먼저 들어갑니다 첫번째 앞으로 인트로에 팬티 안그러넣습니다 두번째 대신 리본색으로 대체합니다 일단 해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낸 결과물이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채널의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형 팬티 색깔 뭐야? 형 브라자 색깔 뭐야? 형 혀빠락 색깔 뭐야? 뭐 알죠? 다들 한번씩은 본 댓글일 겁니다 덕분에 제 채널은 상당히 매운맛이죠 채널 초창기부터 천천히 이런 분위기에 적응해온 고둥이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매운맛을 좋아하는 바둑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맘에 드는 분위기일 겁니다 그에 반해 제 컨텐츠는 제 채널의 분위기에 비하면 상당히 순한 맛이죠 그리고 드립을 다룬다는 특성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컨텐츠기도 하고요 해서 제 영상을 접하는 이른바 정상인들은 재미있게 보려다가도 갑자기 상자 뒤에서 팬티가 따! 하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 아둥이가 될 수 있던 사람들이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팬티를 그리는 행위는 채널의 고인물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인트로에 팬티를 그려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둑이들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면 안되겠죠 해서 앞으로는 인트로에 등장하는 리본의 색깔로 몰래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비밀신호인거죠 이런식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